어 아저씨 웬일이세요? 전 완이요 담배 피는 쓰잘데기 없는 나 아니 딸년이구나 무슨 일이세요? 니 엄마 보고 와서 내 밥 좀 하라 그래 엄마 석균 아저씨 밥 해달래 일 끝나고 간다 그래 엄마가 왜 가? 한 번은 가야지 엄만 내 거야 한 번도 안 돼 아까워 아저씨 소영이 호영이 시키세요 소영이 호영이 바빠 그럼 니가 와서 하든가 제가 왜요?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본 지가 40년이 가까워 니가 나 밥 할 줄 못 했을때 뭐가 있어 이 쌀 나 가지 없는 새끼야 엄만한 나랑 60년 이기야 아저씨 지금 바빠서요 전화 끊을게요 야야 걔 너무 시키 어 죽은 앙녀? 너 와서 내 밥 좀 해라 수술한 내가 죽을래 오빠 어 사랑하는 박교수 나 괜찮지? 지금? 글쎄 지금은 내가 좀 안 보고 싶은데 다음 주 어때? 내가 자기들한테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주 큰 선물이야 제가 한 이쁜 사람을 시작한다 이제 지키지 못해 제가 직장으로 받아냈다 내가 다시 찍을거야